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요엘연서의 말씀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우아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길시를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했더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타장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요한 묵시록의 말씀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근간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물어 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관들을 흐러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전삼룡 요셉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토마스 사도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세공과 건축에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임금이 자신을 위한 새 왕궁을 지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돈도 다 지불하였지만 토마스는 그 돈을 임금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임금은 토마스 사도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임금의 동생이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형님, 어제 꿈에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제가 살 집은 매우 초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어디서라도 볼 수 있는 큰 궁궐을 보았는데 천사는 그것이 행님의 것이고 토마스 사도라는 인물이 지어준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사기도 하고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집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 집을 하늘나라에 짓고 비신앙인은 땅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지은 집은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지만 하늘에 지은 집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꽃관을 넓히려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제하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란 이 세상에 큰 집을 짓던 사람입니다. 지상에 큰 집을 지으려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롭지 못하게 되면 하느님 앞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위에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주수한 것들이 많아 기쁜 날입니다. 이 주수한 것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부유하게 살 집을 짓는 건축자재들입니다. 이것들을 이 짧은 생일을 위하여 소진해 버릴 것인지 영원히 지속되는 집을 짓는 데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